자 시청자 5회 생길 수 있으니깐 자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자 기본키구요 F T 그리고 스프레임 뺐구요 와 이거 아 이거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아 이거 아 이거 소리가 왜 그러냐 아 이거 어색히 가지고 미치겠네 오오오 응 어 이거 왜 왜 자꾸 안께누리는데 왜 뭐가 이렇게 흐..뭐가 뭐야 나 이거 왜 안께누리는데 왜 자꾸 뭐가 총이 바뀌는거지 아니 이거 왜 왜 이거 조..이거 왜 바뀌어요 이거? 아 이거 알갈면 뭐..총이 바뀌어버려 알갈때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요? 이거 왜이래요? 제은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진균이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이거 봐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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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끼잖아요 F가 안 끼잖아요 봐봐요 총 쏘..총 쏘봐요 봐봐 봐봐 이거 바뀌어 이거 왜이래 봐봐 왜이래 안께누리는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F키가 2전무기에요? 아 아 이거 바꿔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클랬다 이거.. 아 이거 각 어떻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하하하 감수깔을..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지은이 안녕하세요 전방 형 전방이야 전방 전방이 형님 그리고 곧빙을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거..아니.. 아니.. 어.. 어 뭐야 아아아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이 형님 뭐야 태형님 아이씨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안나갈거야 이거 할거예요 하..아니아니아니아니 저기 6킬 했기때문에 아 안나가요 저한테 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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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하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아하하하 미치겠네 이거? 흐흐흐흐 으흫 어어 나이스 와 저 황님 대단하시다 저 황님 그 혹시 뭐 대각선으로 쓰세요? 키를? 아 그 키보드를 난 정면으로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 병진이 안녕하세요 이 형이 어딨는데 안녕하세요 어 큰소리 들리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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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기 같으니까 이거 와 여기서 그냥 녹아버리네 스태프 못하니까 이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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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 좋으니깐 안깨가 아예 안 된다니까요 봐봐요 난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총도 계속 박혀 이거 봐 아 아끼대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하하 이게 뭐야 그냥 안 잡았다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 또 오른쪽은 또 안돼 이렇게 가야되 아 오른쪽은 안돼 처음이야 일단 이렇게 가야되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 이렇게 으아아아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不好意思 하하하하 미치겠다 이거 이거.. 오오, 이거, 이거.. 이거! 아, 저형님 이거... 스나 해도 돼요? 아, 저.. 아, 잠깐만, 나... 스나? 저거 스나? 스나도 이상할 것 같은데.. 정말만, 스나? 아니, 저형님 스나 해도 됩니까? 스나 해도 돼요? 물어볼게요. 스나, 스나, 스나 가능합니까? 저형님, 스나, 가능합니까? 스나! 으아, 이거.. 여기... 미치겠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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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까비 아깝소. 제니 많은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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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110핀데 오 오 어디지 나이스 다음에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20킬 아하하하하 아니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요? 오오 큰일 났다 아니 오른쪽은 어떻게 가는거야 나 마우스 떼고 가는거야 마우스 떼고 없다는거야 지금 아하하하하 이렇게 해야돼 마우스 뗀어요 지금 와우스 뗀어요 아쿠니가 승리하였습니다. 오오오ㅗ Program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오 어어어아ㅣ 어어어 아 그치 나 아아아아아이 그치 나 죽었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제은님 그거 화질 바꾸시면 돼요. 그거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고 1080으로 바꾸세요, 화질. 그러면 돼요. 연님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로 아 내가 조왕님 맞아요. 행복한 미션이. 진짜 이거 힘들어요. 조왕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걸 믿어주지가 않아. 내가 옆에 보지 않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게. 아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진짜. 뭐야. 아 큰 데 올 것 같은데. 이 양반. 아 저 묶는 케이크 먹었어. 아 예. 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 나 큰일 났다 이거. 아, 짝 뚫렸다 이거. 어떡하지? 경고, 폭풍이 설치되었습니다. 경고, 폭풍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 나 해체, 해체가 뭐야. 아, 해체하세요, 해체하세요, 해체하세요. 해체하세요 못해, 나 해체 못해. 어, 뭐야 개 해체키 뭐야 이거. 아, 이거 해체키가 없어요. 어어! 아, 해체키가 뭐야. 해체가 안돼. 아, 해체키가 안돼. 어헷, 해체가 안돼. 안녕!